한 마리 달랑 사다냐고. 더보가 이거 일 하겠는가? 아이 그럼요 뭐 일 다 하자. 옷 좀 갈아입어야 되겠다. 추리닝 갖고 왔는가? 추리닝? 그래 추리닝 입죠 바지. 이거 입고 이거는 이거 옷이 시원한 거 있는데 이거 입으라고 꾸며뚜리를. 어떤 거요? 이 삼배. 아 삼배? 그래요? 응. 가세요 뭐. 그럼 가세요. 아이고 이제 꼬치 따는 사람 하나 잊어버렸다. 이 남성아 이거 구두 신어 안 된다. 자화 신어야 돼. 그래요? 그. 자화 신어야 돼. 아 이거? 응. 그거 씻고 났다. 제가 그렇게. 아 나도 네 거. 제가 그렇게. 그래. 근데 오늘 꼬치도 따고 뭐 저기. 뭐 호박잎도 있어요? 이리 센스. 남성아 아무리 해도 다 맵지. 그래요? 어이 저도 여기가 막 아파가지고. 목돼서가 또 제발 되는 거지. 내 딸 오게. 콩기로 간다. 아 콩이야? 콩 자네 할 건 안 가나. 나도 하도 일하러 올까 할 거 뭐니. 콩 박매는 하나의 양. 아아. 이렇게 길게. 길게 닿고. 아 길게 닿고. 아이고. 꼬리 치셨구나. 이 꼬리 치 뽑으면 안 되죠. 이 꼬리 치 뽑으면 안 되죠. 그걸 잡아땅기지 마요고 이 나서를 잡아땅. 응. 뿌리가 난구나. 응. 이 사람아. 볼게. 볼게 비워야 돼. 왜 뿌리가 나가죠 이렇게? 야. 왜 난 뿌리가. 뿌리가 뜯을게. 야. 저한테 잘 안 되면 나서 좋구만. 이게 잘 안 돼요 이게. 의학 공부하는 것보다 힘든가. 힘들어. 아휴. 아휴. 이 도마. 아휴. 일어난다. 아휴. 그 한숨 자꾸 쉬대 내가 한숨 꼭 쉬지 말미지. 힘들어가지고 꿈꾸고 왔논 소리난다. 어우 진짜 힘들구나. 힘들기는 뭐 힘들어. 꼴랑 그게 했다고 힘들어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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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다 있다. 다 있네, 이 앞에도 있는데. 그래요, 그래요. 하려고 하면 저쪽으로 입고 세웠는데 뭐. 아... 요즘에도 여기 일당 써요, 사람들? 어디? 일당 가려고? 그래가 일당 갑자기 쫓겨나올려고. 나는 이 정도 하면 한 7만 원은 주겠구만요. 그 정도 하면 몰래. 더 만 원 주울라. 만 원? 만 원? 네. 새참 먹고 해야 되겠네. 얼른 해가 가야지. 자꾸 댕기다 보면 해가 다르다고 하지도 못하는데. 아이고, 가서 뭐 갖고 올까? 내가 집에 갔다 올게요. 아이고. 집에 뭐 수박이 다녀가 어디 있는지 아나? 아, 알아요. 새참 갖고 올게요, 물이랑. 아이고, 목말라라. 물 갖고 온다고? 네. 그럼 뭐 일, 어휴게 다 하려고. 아, 제가 갖고 와서 침방할게요. 물 가지러 가고. 아이고, 더워. 물 앞에 뜯어놓은 게 있는데. 그래요? 제가 갖고 올게요. 아이고, 힘들어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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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뭐, 멀CAR magnus님 뭐. 다 된다 뭐. 땀 진짜 흘리고愤니고, 목이 타는 모양이. 남서방 오고들 들고μά다 와서 나를 밥 하러 간다이vt. 어디야? 아, 시골. 아니, 지금 갈라 그랬는데 왜 그러셨어? 아니, 내가 여기 부엌이랑 정리해 놓고 있었어. 부엌에 정리할 때 하나 뜯어. 하나 뜯어. 하나 뜯어 얼러갖고 오추놨다. 너무 덥고 힘들어가지고 잠깐 누웠다가 장모님한테 들켰는데 하여튼 좀 힘들어서 좀 뼈 좀 부렸습니다. 아니, 아니, 아니. 뭐 쪼매하고 죽는다 하노. 네? 쪼매하고 볼란다 하고. 그래요? 아, 또 고추 따러 가야지. 그래, 고추 따러 가가지고. 아이고, 힘들어.